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진솔한 사과,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그냥 변명, 핑계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그 변명이나 핑계조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코바나 컨텐츠 앞에 복도가 좁아서 보안검색대를 갖다 놓지 못했다. 그래서 보안검색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검색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지상 1층의 현관 쪽에 보안검색대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최재웅 목사가 두 차례 선물을 들고 갔을 때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거는 다 하나 봐요?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선물을 받아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보안검색대를 거쳐서 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고 내용물이 뭔지 확인한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안검색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보안검색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다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큰 잘못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경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는 없으셨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뭐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몰카를 촬영했을 때 찍혔던 디올 백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몰카를 촬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6월 달에 샤넬 화장품도 선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몰카로 촬영할 생각도 없었고 몰카로 실제로 촬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난해 6월 달에 받은 그 샤넬 화장품은 뭡니까? 그것도 몰카 공작입니까? 몰카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마치 디올 가방 하나만 받은 것처럼 해서 이거를 몰카로 촬영했으니까 몰카 공작이다. 이거는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보고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가방을 그 KBS 박정범 앵커가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쪼만한 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올 백이죠. 디올 가방입니다. 디올이라는 브랜드명을 KBS에서 밝히기가 그랬다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명품 백 아니면 300만 원짜리 명품 파우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KBS는 파우치가 맞냐, 백이 맞냐 이거를 또 따지고 있더라고요.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또 이제 KBS의 앵커가 그 디올 가방을 놓고 갔다. 최재형 목사가 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놓고 간 게 아니라 그 며칠 전에 명품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만나자 라고 해서 선물을 들고 들어가서 전달하고 나온 겁니다. 명품 선물을 사지 않고 다른 싸구려 선물을 사거나 선물이 없었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질문하는 앵커가 먼저 특정 정파가 주장하는 프레임을 이미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사건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관련한 수사,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선물 보관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물들은 뭐가 있는지 물어봤을 것 같고요. 지금 다들 디올 가방만 얘기하고 샤넬 화장품 샤넬 화장품도 1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샤넬 화장품도 보관 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촬영한 걸 보면 막판에 선물을 전달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역시 선물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선물도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 선물은 뭐였는지 그리고 누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하자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제지하거나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겠죠. KBS는 더이상 공영방송이거나 언론사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실이 주문하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마치 그냥 외주 제작업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대놓고 대통령이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했다 하더라도 너무 좀 수준 낮은 영상이었다.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의도를 그냥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흡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대답 영상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KBS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걸 2월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6개월인가 더 늦추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사실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실로부터 그 용역비도 두둑하게 챙긴 걸로 저는 보거든요. 글쎄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재회견도 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입장을 포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거를 설명하고자 만든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국민들의 욕구 그리고 요구 어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과 KBS 구성원들만 즐거운 영상을 만들어서 정국민을 보라고 들이미는 게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가 좀 잘 믿기지 않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방송인들이 만나서 언론인들이 만나서 정국민이 보라고 만든 영상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정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담합니다. 자기가 불편한 질문은 받기 싫다, 듣기 싫다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KBS하고의 이번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 KBS 기자가 질문은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작 중요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한 지적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혀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뜬금없는 질문 부부싸움은 했느냐 뭐 개식용 문제를 물어보고요. 국민들은 지금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경제는 파탄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듣기가 싫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자신의 생각 그리고 국정 기조, 국정 방향,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국민들이 질문을 받아서 그걸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고 절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이 사라졌죠. 정상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정 기조가 뭔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이 그냥 답답한 상태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기자회견이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각본에 의해서 짜여져서 하는 말들은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KBS의 대담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3세기 국가에서나 좀 볼 것 같은 그런 진짜 민망하고 낯뜨거운 대통령의 홍보 영상? 그냥 대통령의 자화자찬 하는 그런 영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면 이런 질문들을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최근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 판결이 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했던 당사자씨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훈순 씨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내부 의견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말로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관여된 게 아니라면 특검을 통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특검법을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원한대로 다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 원한대로 바꾸기 어렵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공적으로 기부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두 차례 오체투지 그리고 두 차례 15,800배 그리고 한 차례의 삭발을 진행하면서 눈물로 특별법 통과를 고소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최근 서천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화재 피해 주민들을 정치쇼를 위해 무대로 삼았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생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집권하신 이후에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기시다 총리에게 독도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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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국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도하면서 물고기 떼 집단 폐사 자료 화면을 쓴 방송사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방심위가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모르게 고발장에 검찰총장을 피해자라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이러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모른 게 맞다면 총장 모르게 1개 검사가 임의로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 사주한 사건인데 손준성 검사를 징계하거나 인사 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진심이 느껴졌고 속 시원한 메시지고 그 시원한 승부사 윤석열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 윤석열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했다라고 김건현 선거가 정치 공작이 희생자가 됐다라고 공작이죠.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유지하러 유지하러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알다. 그리고 그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마음가지러운